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인을 되고싶은정도를 해 드릴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발렌타인 데이였잖아요 여기저기 화이트데이였잖아요 그렇죠? 팔이트데이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뽑기 드릴 건데요 발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날이 그냥 한 분 한 분 다 받아가시라고 다 준비했어요 문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시중에서 파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얼마나 만들기 힘든지 그리고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는 발굴을 드릴 거고요 가장 어린 친구한테도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드릴 거예요 빨리 빨리 하고 주말이게끔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천천히 할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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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